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영원 앵커 리포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림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주식시장 지수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이번 반등의 주역들은 바로 개인 투자자였다는 거 그 누구도 우리 증시에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그 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왜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이토록 빠졌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 오래된 시간도 아니었는데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하락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질병 전염병과 관련된 우려 더하기 그리고 유동성 그러니까 돈맥 경화라고 하죠. 신용이나 그리고 달러의 부족 현상에 따른 그런 금융 시스템이 고장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한꺼번에 거치면서 두 번의 단계적인 하락이 크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2300 근처까지 갔을 때 그때 코로나19 확산 얘기가 중국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19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펀더메탈이 깨진 적은 없다. 아마 1분기 정도 지나면은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3월 6일이었죠. 산유국의 감산 결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그러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산유국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셰일 기업들의 또 한계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을까? 라면서 또 뚝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1800선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그 정고점을 돌파해 버리면서 아 그럼 이제 달러까지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너무 불안하니까 달러만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금융 시스템이 완전하게 고장나는 게 아니냐? 이른바 금융이기와 같은 우려감이 너무나 빠르게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겪어봤던 금융 투자자들은 빠르게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로지 달러, 달러, 달러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800선에서 밑으로 뚝 떨어진 그런 순간에서는요. 금융이기 때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서 중앙은행이 먼저 빠르게 유동성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달러 공급이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미 통화수합으로 많이 알고 있죠.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다시 한번 해결이 되면서 1800선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기서 보시면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서 경기침체에 대한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도 너무나 확산이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경기침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 얘기가 정부 정책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1800선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 다시 회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1800을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우려되는 요인은 없는지 혹은 우리가 더 기대를 가져야 될 것은 없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1800선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재정적인 경기 부양이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불안감을 없애는 그런 공조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요. 어제 사실 좀 삐그덕하는 그런 순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럽 쪽에서는요. 19개의 국가가 유로를 함께 쓰고 있죠. 그래서 함께 이탈리아도 정말 힘들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코로나 채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공동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트위터가 바로 이분이 유럽 이제 연합 쪽에서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분이죠. 보니까 결렬이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맨 마지막을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알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회의가 또 협상이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국에서 얘기들이 좀 많아요. 독일은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가장 지금 재정, 금융이라던가 구제가 굉장히 급한 이탈리아 쪽에서도 이유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이건 유럽 통합 맞나? 이유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런 구제금융을 하는 데 있어서 유럽 쪽에 정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건 혹시 시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은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각국의 지금 중앙은행들의 정책이나 정부 쪽의 대응들에 오히려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1800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가와 관련된 부분의 해결책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기대한다. 그래서 1500만 배럴까지 감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2000만 배럴까지 지금 이제 감산을 해야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오펙 플러스가 다시 한번 러시아와 사우디가 모일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달러라는 기준은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여기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그림을 좀 보시면 웃고 러시아 미국 이렇게 좀 째려보면서 가네요. 이 그림이 상당히 희한하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미국의 참여를 러시아는 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내에서도요. 지금 쉐일 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소위 말해서 글로벌 원유 업체들 그러니까 거대 원유 업체들 미국 내 원유 업체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공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국 내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20달러는 어느 정도 바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지금은 변동성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20달러에서 과연 바닥을 잡을지 유가라는 것은 정치적인 흐름들도 상당히 많이 봐야 되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0달러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25달러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에서는 좀 바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회의의 내용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한 만큼의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아마 1800선이 굉장히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2200선 이상에서 1900선까지 빠르게 내려갔던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의 여부 그리고 지금 중국,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를 넘어서 가장 늦게 지금 확산세가 빠르게 정말 많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뉴욕 쪽에서는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단 흘려뒀고요. 어느 정도 좀 주춤하다 확진자의 상황들이 주춤하다라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지대형이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먼저 시작이 됐던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4월 중순 이후로는 좀 더 코로나19의 확산이 더욱더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다시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1900도 노려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수에 대해서는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쭉 V자로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바닥을 확인하고 W자로 반등을 할 것인가 일단 반등을 하는데 한 번 저점을 더 확인하고 갈 것인지 여기서 더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현재 미국 쪽에서는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중심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L자형이 될 가능성과 U자형이 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어느 정도 불황이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증시 내에서만 좀 보도록 하죠. V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W가 될 것인가 이분 잘 알고 계시죠?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니 가장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이분이 약간 3월 중순부터 시각을 바꿨습니다. 강세장 내에서 2년 동안 우리는 약세장을 봤다. 미국 증시가 약세장이었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세장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봤을 때 살 종목이 너무 많다. 지금은 3월 중순 당시에 과매도 영역에 있고 이제는 사야 될 종목들이 많다. 그 이후에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요. 주식은 현재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쪽에 부양 정책이라 재정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졌고 그리고 중앙은행 쪽에서의 정책들도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바닥을 잡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로의 이야기는 아직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의 증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지금은 유동성장세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재정 정책도 그렇고 지금 중앙은행 정책도 그렇고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의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반등의 주역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제가 한 달간의 개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동학개미혁명 동학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한 달간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일주일간의 모습으로 4월 들어서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버스에 대한 접근이 많아요. 현재 셀티론 헬스케어나 코스탁에 대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코스탁의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이 많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는 인버스 쪽 다시 말해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그런 접근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기관이 1조 원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적어도 급락보다는 우리 반등의 주역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개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더 받쳐준다면 지수는 조금 더 아주 급락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동성을 먼저 봐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튼 여기서는 바닥은 어느 정도 신뢰성 바닥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커졌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 수급입니다. 수급이 계속 주식시장으로 어떤 수급이 됐든지 들어오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저점이 무너질 것이다 저점까지 아주 빠르게 급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략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포트 함께 봤습니다.